오향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원주찬이구요. 저잠이상 1,800대 초협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빗기 1, 찹쌀 한말을 하룻밤 물에 담가 두었다가 푹 쪄서 자게 시킨다. 2, 노릇가루 체록과 냉수 3대를 섞어 일과 같이 술을 빚는다. 더술빗기 3위로 1, 소주 3병을 앞서 빚은 미술에 섞어 넣는다. 2, 3개월 후에 술을 거른다. 그래서 3개월 안에 거르면 쓰고 맛이 없습니다. 3, 정향, 팔각향, 자단향을 함께 병입구에 덧붙는다. 여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신빙는다. 정향,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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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정향, 삼성, 삼성.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이제 미술에 덧붙는다. taho, 삼성, 삼성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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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을 깨진다. 다같은 Fel, 대신에 덧붙는다. 해요. 다음과 함께,